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초선 김형동 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75년생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두 살 아래입니다. 2017년 5월 11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된 김형동 의원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 재임 시절 쓴 글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루고 있다면서 긴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자정 무렵 당선이 확실시 될 줌에 강화문에서 지난 기월 광장 촛불의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형동 비서실장에 대해 조금 더 서치해 보았습니다. 2010년 매일 노동뉴스에서 김형동의 노동현환 리포트 카테고리에서 석권호 동지에게 라는 또 하나의 글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석권호는 간첩 혐의로 구속된 자였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의해 민주노총 간부 4명은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질행을 받고 활동한 혐의였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4명 가운데 김형동 비서실장이 편지를 쓴 석권호 조직국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강조, 캄보디아 프롬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3차례 만난 혐의가 있고 또 이들은 북측으로부터 1백여 차례 걸쳐서 대북보고문, 대남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김형동 비서실장이 쓴 편지 석권호 동지에게라는 글은 2010년대에 쓰여진 것이고 석권호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은 2023년입니다. 13년에 갭은 있습니다만 당시 인터넷 공개 편지에서 석권호에게 형님 응원하겠습니다 등의 표현이 마치 운동권 특유의 끈끈한 동지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1975년생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동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5회 3업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시절 21대에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선거구는 안동 예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엔 수석대변인을 지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형동 변호사를 공천할 당시에도 과거 매일노동뉴스에 쓴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형동 변호사가 쓴 글에는 박근혜 파면 주문이 나오고서야 가슴을 쓸어낼 수 있었다고 했고 적극적으로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탄핵 결정문 감상이라는 글에서 박근혜 파면 주문이 나오고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을 쓸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김형동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